안녕하십니까. 광주도학교 경찰법 행정학부의 김경태 교수입니다. 광주도학교 경찰법 행정학부는 2000년에 경찰학 전공, 법학 전공, 행정학 전공으로 출발하였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는 재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 공무원 수업반에서는 시험과목 특강과 모의고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교재와 학업장려금 및 지숙사 관리비 등 지원을 통해 재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술, 체포술, 경찰, 현장실습 등 실습과목 운영과 현장견학, 현직선배 및 현장전문가 특강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실무지향 전문의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의식고치, 창의적 사고력 함양, 현장실무능력 배양이라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광주방경찰청, 중앙경찰학교, 경찰인재개발원 등과 경학교류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기관 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원, 검찰청, 시청, 한국농어총공사 등에서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주지방경찰청장, 중앙경찰학교장, 광주지방교정청장, 남북경찰서장, 현직선배 촉청특강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접목한 현장 전문가를 배출해 내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고속도로 순찰대, 백일경비단, 경찰특공대, 해양경찰청, 교도소, 법무부, 농촌진흥청, 지방법원, 한국전력공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찰학 전공에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경찰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경찰행정이론교육의 강화와 경찰현장실습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경찰선배와의 멘토링 및 경찰직 특강지원을 통해 순경공채, 경찰행정학과 특채, 민간경비분야 등 입직 경로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취득가능자격증으로는 경비지도사, 신변보호사, 교통사고분석사, 유도단증 등이 있으며 진로 분야는 경찰공무원, 경찰행정학과 특채, 해양경찰공무원, 교정직, 보호직공무원, 민간경비업체, 군장교 및 군수사기관 등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법학 전공에서는 법원직, 검찰직, 경찰직, 공무원 또는 민간의 법무 담당자 등으로 진출할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취득가능자격증으로는 별리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등이 있으며 진로 분야는 법원 및 검찰직, 공무원, 법무 담당자 등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행정학 전공에서는 세계화, 정보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창의적 기획능력, 합리적 문제 해결 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취득가능자격증으로는 정책분석평가사, 사회조사분석사, 행정사 등이 있으며 진로 분야는 행정공무원, 공사, 공기업, 공무원 등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부에서는 경찰현장실습 수업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경찰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14년 경찰청 주관으로 광주남부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매 학기 광주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지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특공대 등에서 공동으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장견학, 특강실시, 전공관련 유관기관인 지방경찰청, 경찰서, 교도소, 법원, 도로교통공단, 교통방송국, 해바라기센터, 경찰청, 시청, 농어촌공사 등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현장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며 특히 매 학기 현직선배 특강을 통해 재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험반에서는 경찰직, 법원직, 검찰직, 행정직, 민간경비 분야의 시험 합격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영상 및 교재 지원, 장학금 지급, 방학기간 동안 기숙사 관리비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 교육 과정에서 무술, 체포술 수업을 개설하여 유도단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인 광주지방경찰청, 중앙경찰학교, 경찰인재개발원, 광주지방교정청, 광주광역시남부청, 광주지방보훈청, 광주 도박 중독예방치유센터, 좋은시스템, 성원산업개발 등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재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경찰청으로부터 민간경비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매년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학생들에게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재학생들이 민간경비 분야로 진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험반 운영, 경찰현장실습 실시, 현장견학 및 특강 운영, 경찰청 민간경비위탁교육 실시 등을 통해 최근 8년간 경찰 공무원 128명 합격 및 공공기관, 공사, 공항 등 민간경비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에서는 수험생 여러분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